김호영, 거기서 와. 야, 김호영. 어우, 왜 이렇게 빨라져, 시키. 아! 예준아! 예준아! 감사합니다. 괜찮습니다, 진정하세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진정하세요, 진정. 저걸 감사드립니다. 아닙니다, 놀러셨겠어요. 이 새끼 어디갔어, 이거. 이쪽으로 빠져나간 게 확인됐고, 이후 동선은 CCTV 확보에 분석 중입니다. 무능력. 내가 따라갔으면 잡았을 텐데. 유모차 잡느라 못 잡은 거지. 그 전에 잡았어야죠. 경찰 달리기 실력하군. 이보세요, 내 선생. 뛰는 거 안 봤잖아. 안 봤으면 말을 말어. 완전 우사인 볼트더라니까, 우사인 볼트.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수영 선수 아닌가? 암튼 선수는 선수잖아, 운동선수. 그것도 쌩쌩한 10대. 아무리 쌩쌩해도 난 잡았을 겁니다. 아, 됐어, 됐어.